아 아 아 아 저 지가 면목이 없고 손이 부끄럽지만은 가지고 있는 게 이 옷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돈 100만원 오고 저 금반지 지가 끼던 것인데요 귀걸이라도 만들어 끼라고 가져왔네요 부끄럽습니다 받아주셔요 예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아이들 결혼식에 잘 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저 결혼식 때 뵙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아유 저 대문 꺼정 나오지 마시고 저 여기서 작벌을 하는 게 좋겠네요 대접 잘 받고 갑니다 이제 결혼식에서 하나 뵙겠네요 예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가 아무 힘이 없어서 혼자 고생하시는데 아이고 용서하셔요 별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승기야 할머니 잘 모시고 가거라 네 안녕히 주무세요 소동이 너도 대원까지 가서 배웅 가요 네 네 승기야 승기가 아주 훌륭하신 할머니 밑에서 잘 자랐구나 그런 것 같아요 승기야 주sequently 우윽